위치가 어딘지는 알아냈어? 네. 안남 성당입니다. 성당? 부처님. 제가 내일은 부득이하게 성당을 좀 다녀와야겠습니다. 500만불이 걸린 아주 중요한 작전이라. 이해해주실 거죠? 끄닥끄닥. 혹시 그 내가 자꾸 돈 얘기해서 부담 갖고 뭐 그러는 거 아니지? 네. 부담이 안 돼? 전혀? 브라더. 내가 약속했지. 국가가 널 버려도 난 브라더 끝까지 지킨다. 아이고, 우리 부처님 등도 긁어주고. 500만불. 65억. 그 큰돈을 뭘 믿고 빌려주신 겁니까? 네 눈빛? 배우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 있어. 그놈 눈빛이 연기하는 건지, 진짠지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